안녕하세요 오늘은 If I Don't 24 카운트 투월 Intermediate Rolling A 카운트 레벨에 Restart 2번 태그 한 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왼쪽 오른쪽 왼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윕 만보 턴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1분의 1턴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백 사이드 락 리커버 백 위드 스윕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 8분의 1턴 4시 반방향 오른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N, R, 5 6, N, R, 7 8, N, R 섹션 2 왼발 포드 스텝 위드 로우 킥 백 오른쪽 8분의 1턴 6시 방향 왼발 백 오른쪽 4분의 1턴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위드 드래그 워크 포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 워크 포드 드래그 왼쪽 8분의 1턴 포드 스텝 하면서 히치 백 위드 후 포드 스텝 놓으시고 왼쪽 4분의 1턴 20 반방향 보면서 히치 카운트 1, 2, N, R, 3 4, N, R, 5, 6, 7, 8 섹션 3 왼발 포드 스텝 사이드 포인트 폴드 백 사이드 포인트 폴드 포드 스텝 위드 스윗 크로스 백 오른쪽 8분의 1턴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런지 왼쪽 4분의 1턴 리커버 왼쪽 2분의 1턴 백 9시에서 끝나는데요 그 다음 월은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스웨이 이어서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N, R, 2, N, R, 3, 4, N, R, 5, R, 6, 7, 8, R, 1 카운트 1, 2, N, R, 3, 4, N, R, 5, R, C, R, 7, R, 8, R, 1, T, R, 2, N, R, 3, 4, N, R, 5, R, 6, R, C, R, 8, 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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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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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N, A, 5, A, 6, 7, 8, A 태그 스태프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Sway, Sway 카운트 1, 2 세번째 월, 여섯번째 월 8, N, A 카운트 후에 리스탈트가 있어요 A 카운트에는 왼쪽 8분의 1 턴하지 않고 오른발을 크로스로 끝내시면 돼요 여섯번째 월, 여덟 카운트, 리스탈트, 태그까지 카운트 해볼게요 여섯번째 월, 여덟 카운트 1, 2, 3, 4, N, A, 5, 6, N, A, 7, 8, N, A 리스탈트, 1, 2, 3, 4, N, A, 5, 6, N, A, 7, 8, N, A 1, 2, N, A, 2, N, A, 3, 4, N, A, 5, N, A, 6, N, A, 7, N, A, 11, A, 10, A, 11, A, 11, A, 11,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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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3, A, 12, A, 12, A, 12, A, 13,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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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3, A, 1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